4K 직캠이 뭐야? 요즘 직캠이 4K였어요? 진짜? 진짜 몰라? 4K로 나와. 음악 방송 무대도 중요한데 그 직캠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아, 진짜? 옛날에도 있었잖아. 그런데 요즘 방송국에서 직캠을 찍으셔. 그러니까 온라인 이후로 가본 적 없어. 진짜? 온라인 이후로 가본 적이 없나? 없어. 그랬구나. 넌 있냐? 나 솔로 했잖아. 아, 솔로 가서 뭐. 얘들이 진짜. 솔로 안 해보내도 모르겠다. 솔로 안 해보내도 모르겠다. 솔로 안 해보내도 모르겠다. 그치, 희연아. 그치, 희연아. 멋있어. 그르게, 그르게. 근데 효연이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 효연이가 한창 앨범 내고 인터뷰를 할 때 우리 주사 가서. 내가 뭐 어떤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치? 우리 주위에서 가족이 제일 좋아하잖아. 맞아. 다 봤어, 반응? 아니, 못 봤지. 못 봤지. 어디서 봐. 어디서 봐, 나 요즘. 그러니까 어디서 봐야 돼? 우리 가족, 친지 여러분. 그치?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소녀시대에 컴백했더니 댓글들이 엄청 많은데 이렇게 욕도 쓴 것도 읽어도 돼요? 어. 고맙다, XX이래. 진짜 고마운 거야. 진짜 고마웠나 보다. 고마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땐. 큰 거 운다. 그렇지. 너무 웃겨 보이지? 아, 눈물 나. 소식 컴백이라니. 30년 된 관절을 삐걱삐걱 걸어볼까? 동년배분. 초년시대 대단한 점. 컴백 기사 하나로 24시간 가까이 실토 올라가있어. 우와. 소식 컴백이 진짜 K-POP 기강 잡는 일이긴 한가 봐. 기강 올려봐. 기강을 왜 잡아? 그런 거 아니래. 그냥 그런 거 아니래. 그런 거 아니래. 그런 거 아니래. 그냥 기자가 우리도 기약해서. 소식 컴백 안에 대단해. 스케줄 맞추기 진짜 힘들었을 텐데 제일 친한 고등학교 동창 7명도 연말에 하루 날 잡아 만나기도 힘든데 저건 진짜 팀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의 서로에 대한, 팬들에 대한 보답이 일어난 거래. 맞아, 우리 마음이야. 맞아, 우리 마음이야. 맞아, 누가 쓴 거야? 맞아, 우리 마음이야. 누가 쓴 거야? 근데 해서만 스케줄 맞추기는. 그게 제일 큰일이었어. 4K 직캠이 뭐야? 요즘 직캠이 4K? 진짜? 진짜 물론? 4K로 나와. 왜? 음악 방송 무대도 중요한데 그 직캠을 사람들이, 팬들이 좀 좋아해. 아, 진짜? 옛날에도 있었잖아. 근데 요즘 방송국에서 직캠을 찍으셔. 방송국 카메라로? 어. 그게 아니고. 그러면 직캠 타임을 한 번 더 해야 돼, 무대를? 아니야, 아니야. 카메라 리허설부터 드라이 리허설부터. 아니, 세븐이 되어 있다가. 어느 연도에서 오셨어? 어? 실례지만 화질이. 너무 모르네. 꼴을 수 있어. 아니, 꼴을 수 있잖아. 야, 너도 몰랐지 않았어. 야, 아냐. 아니, 뭔 소리야, 왜 나아? 갑자기 왜 나아. 4K 알아. 4K를 알아. 야, 너 알았어? 야, 8K도 있다. 8K도 있어? 어. 야, 너 알았어? 나 연말에 MC 보고 알았어. 야, 나 그냥 리허서를 했다? 리허서를 그냥 리허서를 했는데 찍혀서 올라가더라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치? 그러니까 온라인 이후로 가본 적 없어. 진짜? 어. 온라인 이후로 가본 적이 없나? 어? 없어. 그랬구나. 넌 있냐? 나 솔로 했잖아. 아, 솔로 갔어. 얘들아. 솔로 안 해보려고 모르겠다. 솔로 안 해보려고 모르겠다. 그치? 희연아. 그치? 희연아. 멋있어. 너무 웃겨. 그러게, 그러게. 그러지 뭐. 유리 왜 이렇게 웃겨. 너무 웃겨. 너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왜 약간 생뚱맞게 반응할 수도 있잖아. 어? 왜? 갑자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너무 기다렸다고 말을 해 주시니까. 저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네, 진짜. 말투가 감사하게. 빨리 다음 거 하고 싶은 말투야. 고개 숙여 인사드려야지. 조아리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다시 모였으니까. 규칙이랄까? 규칙? 담당? 담당 같은 거. 우리 옛날에 활동했을 때 서로 지긋지긋했던 거. 다시는 못하게. 배 아파. 왜? 왜? 아니. 시영아, 배가 아프다. 시긋시긋했던 거. 다시는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하게. 규칙을 정하자. 서주연도 있어야 되는데. 어, 뭐야 이게. 이거. 야, 여기 한국말 못 쓴대. 야, 제이 누구 있어, 제이. 야, 제이 누구 있어, 제이. 야, 놀라운 토요일. 제이? 언니 제이잖아. 언니 제이잖아. MBTI. 아, 나 이런 거 똑같아. 전자기기 아니면 못 써. 전자기기. 그러면 지각하면 뭐 할지. 뭐 심플해. 돈이지, 돈. 우리 돈 걸면 지각한 적 없어. 어, 왜냐하면 돈 걸면 진짜 지각을 안 하더라고, 다들. 10분당 만 원? 뭐 이렇게? 우와. 그거 너무 약한데? 아, 그래? 약해? 우와. 그냥, 그냥 약간 나를 던져, 이렇게 되잖아. 돈이 많은 거야, 안 늦고. 안 늦을 수 있다는 거야. 둘 다. 아아. 오케이. 오늘 누가 제일 먼저 왔지? 수영이지. 수영이가 정하면 되겠네, 오늘. 아, 오케이. 만 원 약해. 그러면. 적당히 해. 적당히 해. 그러면. 1분에 만 원? 오케이, 콜. 1분에? 1분에 만 원? 오케이, 콜. 1분에 만 원? 1분에 만 원? 와, 절대 안 늦겠다. 요즘에, 요즘에. 야, 2시간 전에 이렇게 세월하다. 근데 되게 통크하다. 아, 아니야. 오늘 누가 제일 먼저 왔지? 1분 넘으시면 5분. 5분으로 해요. 5분? 5분에 얼마? 5분에 만 원? 5분에 만 원. 5분에 만 원? 알았어. 알았어. 1분 만 원 진짜.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5분에 만 원. 5분에 만 원. 5분에 만 원. 그러면 총무 담당을 정하자. 저기 있잖아, 저기 있잖아. 우리 안에. 저기 있잖아, 저기 있잖아. 우리 안에. 얘는 석이야, 석. 봤어. 총무도 1분 맞어? 제가 조금 무책임해서. 어? 티파니 어때? 티파니? 티파니 해. 어르신 총무 할 것 같은데? 아니, 이거를 뭔가. 적는 거? 아니, 아니. 돈 계산. 돈 계산. 그래, 제가 할 수 있을게. 티파니. 티파니 하면 되겠다. 우리 돈으로 좀 풀려줘. 요즘에 예금 좋아. 총무 했으면 홍보부 담당. 아, 회사처럼? 어. 이것도 해. 이거 나 관심 있는데. 이것도 티파니. 그러면 황이가 이것도 해. 이것도 해. 이것도 해. 이것도 해. 이거는 진짜 관심 있는데. 이거 또 해. 해계 티파니. 아니, 나 약간. 티파니. 어, 좋아. 포토 누가 할래, 포토? 티파니. 티파니. 티파니지. SNS 담당이잖아. 아니, 홍보도 해 놓고. 홍보 안에 포토가 포함이 돼 있어. 응. 누가 그래? 거기 있어. 너는 디지털 콘텐츠 팀이야. 깔끔하다.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알겠지? 알았어? 예능 담당. 예능 담당? 예능 담당? 예능을 주마다 하고 있는 태연이가 하잖아. 그래. 근데 우리가 이기네. 맞아. 그러면 석이랑 예능 담당을 태연이가 하잖아. 어때? 그럼 은상 같이 준비해달라고. 은상 준비하기 좀 힘들어. 그래, 내가 아까 이랬어. 오케이. 그러니까 수영이가 서포트 좀 해줘. 제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내가 너네 집에 빨리 갈 수 있게. 세정아. 세정아. 협상 담당을 제가 할게요. 세정아. 이 정도면 충분해. 틀은 거의 대부분 잡혔거든. 아니, 뭔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총무랑 지금 석이를 하나씩 나누자. 지금 너무 두 사람한테 몰렸으니까. 석이 내가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그래, 너 가. 석이 내가. 그래, 너 가. 예능하시고. 그래, 좋아, 좋아. 써니 예능. 총무는 그럼 유나가 해. 어, 유나야. 유나가 잘할 것 같아. 총무를 뭐 어떻게 그럼 뭘 해야 돼요? 지각비거든. 지각비. 회계는 회계. 사실 뭐 별로 할 거 없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쓰는 거야. 그러면 나 총무하면 안 될까? 안 돼, 안 돼. 언니는 홍보해야 해. 넌 홍보해야 해. 총무랑 해. 그러면 유리랑 효연이만 정해주고. 그럼 나는 그러면 멤버들 컨디션 체크할게. 어때? 그럼 마사지 해줘. 마사지. 그러면 비타민 챙겨줘요? 알았지. 마사지 침대 들고 다녀라. 커피도 사우니? 커피도 사우니? 커피도 사우니? 커피도 사우니? 커피도 사우니? 알아서 시키면 뭐 갈아 드릴게요. 알았어. 나는 멤버들의 눈치를 살필게. 아, 눈치 담당이야? 그럼 얘 눈치 담당. 눈치. 눈치 코치? 알았어. 유리 코치님. 유리 코치님이군. 자, 눈치 코치야. 야, 잘한다. 하자. 아멘. 그거도 잔아. 볼게요. 암아.